자 시작할게요. 4번. 순서 무시하고 그냥 짓는데로만 갑니다. 자 우리의 상대적으로 스테디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해석에는 지금 비교적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교적인 안정된 상태, 스테디란 말이 안정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얼트니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여러 뜻이 있는데 기민함, 예민함, 각성, 경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는 그냥 경계 또는 각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over the course of 16 hour date입니다. 16시간의 어떤 과정 동안에 각성에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각성에 안정된 상태는 바로 뭐 때문이다. due to가 들어갔고 뒤에 명사절 들어갔으니까 뭐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어떤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것? 과학자들이 부르는 것이래요. 그러면 얘가 what, 뒤가 불안전한 구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버리면 얘가 주어로 쓰였고, call이 동사로 쓰였으면 얘는 지금 뭐냐면 목적격, 보고, 뭐뭐라고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circadian altering system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흔히 말해서 24시간의 어떤 경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4시간의 경계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16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잠 빼고 잠 빼고 그 시간이에요. 잠 빼고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제외한 이런 16시간 동안에 인한 안정된 경계 또는 갑성 상태는 자 이런 걸 이제 24시간 경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내부 생체 시계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the clock 그 다음에 콤마 들어갔죠? 여기까지 다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계는 시계인데 어떤 시계인데 관계대명사 잡았으니까 일상적인 어떤 주기 그런데 여기서 a large number of can 그냥 많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많은 이러한 어떤 일상의 주기를 컨트롤링하는 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시계는 is found, 발견되어진대요. 상대적으로 작은 어떤 집합체 속에서 발견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집합체가 어떤 집합체냐? 뉴런의 집합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뒤에도 다시 끊어주세요. 뇌 속에 깊이 있는 뉴런의 집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그 일일 주기를 통제하는 데 있는 이러한 어떤 시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뇌 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뉴런들의 집합체에서 저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대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시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계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계를 얘기하는 거고 머릿속에 깊이 박히는 뉴런들의 조합을 통해서 저 시계가 형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 컨트롤링 단어는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건 어휘배너드로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은 잘 봐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nder Normal Conditions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이 시계가 Closely Matched 합니다. Closely 하는 말은 면밀히 또는 가까이 이런 뜻이죠. 얘는 부사니까 업법 체크하고요. 가까이 매치되어져 있대요. 뭐와 매치되어져 있느냐 우리의 자는 거와 깨어나는 어떤 사이클과 매치되어져 있다고 얘기하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시계는 결국 우리가 언제 자고 언제 깨어나는지에 대해서 순환을 일으켜주는 것과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When In Hees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잠깐만요. 그 다음에 다시 가면 아 죽겠다. 어쨌든 계속 보면 자 그런 다음에 뒤에 볼게요. 그래서 이 시계에 그 저기 뭐죠 Altering Signal Increases 이러한 어 잠깐만요. 아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는 말은 이렇게 각각의 매치가 되어질 때 이러한 어떤 시계에 경계하는 신호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하죠. 매 시간과 함께 즉 Wakefulness 라고 하니까 뭔가 깨어있는 매 시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Opposing the sleep drive that is building at the same time 그러면은 동시에 뭐는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을 때 그렇더라 반대하고 있을 때 더 그렇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Opposing the sleep drive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형성하고 있는 수면에 대한 욕구와 반대되어지고 있을 때 훨씬 더 그러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Only when the internal clustering signal drops off but does the sleep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문장이 있잖아요. 약간 서술용 문제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별표까지는 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를 끊어줘야 돼요. 여기는 원래 어떻게 여기를 콤마를 하나 쳐주셔야 돼요. 지금 Only라는 표현 다음에 이런 어떤 부사절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주어고 얘네가 지금 동사야. 그러니까 이런 내부 시계에 이런 altering signal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 신호가 줄어들 때만 수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수면에 잠시만요. 수면량이죠. 죄송합니다. 수면부하 수면이 이렇게 실어지게 되는 이 양은 Does Overcome 극복하게 된대요. 이러한 어떤 반대가 되는 힘을 극복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면의 시작을 허용해 주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요. 책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어디를 보시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번째 문장부터 보냐면 내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줄을 오른쪽부터 먼저 볼게요. The cloud which is responsible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엄청난 그런 어떤 주기 다수의 어떤 일일 주기를 통제하는 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시계는 결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머릿속 즉 뇌 속에 깊이 있는 이런 작은 뉴런의 집합체들에 의해서 발견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컨디션이 되었을 때 이 시계는 우리의 어떤 자는 거와 깨어나는 주기와 맞게 일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when it is 그렇게 되어질 때 이런 얘기인데 그 시계에 이러한 경계신호는 매 시간 with every hour of wake of bliss 매 시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근데 동시에 자 that is building at the same time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수면욕구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을 때 그렇다는 말은 내가 분명히 깨어있어야 되는데 수면욕구가 나한테 오게 되면 어 안 돼 나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럴 때에 더 그 신호가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야 계속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시험 대비 때 되면 왠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졸음이 막 오고 있는 상태가 있겠죠 그런 상태가 될 때 아 내다 깨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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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계속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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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하고 온다 수면이 몰려오고 있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안경이 씻기 찼어요? 갑자기 이 눈동자가 안 보여져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서 내부 신호의 경계가 줄어든 때는 결국 언제예요? 경계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다가오는 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잠오네 자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드랍오프가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만약에 서술형 0작으로 내라고 하면 이 자리에 더즈부터 시작해서 슬립까지요 더즈부터 시작해서 슬립까지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버컴이라는 단어 이것도 어휘변형 가능하고 극복하다 가능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요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별들은 consist mainly of hydrogen 주로 consist 다음에 오버가 들어갔으니까 구성되다야 즉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소와 헬륨이 뭔데요 두 개의 가장 가벼운 요소라는 거죠 어디에서 유니버스 우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별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구는요 is made of mostly of 하죠 자 여기도 끊어주세요 mostly는 주로 하는 거고 be made of of 나왔어 be made of of라는 표현하고 consist of 하고 같은 뜻이야 무슨 말 하고 싶냐면 consist of는 뜻 자체가 되다로 끝나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is consisted of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좀 더 무거운 요소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산소, 규소, 알루미늄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 answer 답은 답인데 뭐에 대한 답 where these elements came from 이러한 요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대답은 is somewhat 다소 어느 정도는 놀라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 어디로 왔는지 즉 이 요소의 출현 장소가 어딘지를 알게 되면 그 대답이 생각보다 놀랍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요 were made 만들어지는데 by the stars 별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이게 지금 포인트야 저런 산소나 알루미늄이냐 규소라 같은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어 별들에서 만들어져 뭐라카노 별들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래서 놀란다 이런 얘기죠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요 수십억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높아심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answer 지금 동사계 명사계 빨리 얘기해라 이 answer가 동사계 명사계 명사죠 명사가 되는 근거가 뭐죠 앞에 더가 있어서 그렇죠 더 뒤에는 명사야 근데 얘가 지금 2가 들어갔던 얘기는 2가 지금 정치사 2에요 어 선생님 answer 뒤에는 2 안 들어간다 아니에요 그때는 동사 answer일 때 그런거고 얘는 명사 answer이기 때문에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꼼빵한 문제 어떤 문제 이런거 있겠죠 2 왜열이 맞냐 그냥 왜열이 맞냐 뭐 이런거 있잖아 에이 선생님 설마 그런거 내겠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사람 일이라 카는데 요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조심해 주시고 자 그래서 그때로 거슬러 가보니 when the stars were alive 그때가 언제야 별들이 살아 있었을 때 엄청난 압력과 그 다음에 히트 열이 fuse 했대요 fuse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하면은 융합시키다 이 뜻이죠 융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치는 거죠 그래서 융합시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 그들의 빛의 어떤 요소들을 뭐하기 위해서 좀 더 무거운 요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to produce는 지금 to 구정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런 다음에 as가 들어갔어요 뭐뭐 하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이런 어떤 별들이 뭐가 되면서 b 동사 다음에 turned into 들어가면 이건 뭐로 바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지게 되면서 무거운 요소들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 별들은 천천히 어떻게 돼요 ran out of 안 돼요 ran out of run out of 무슨 뜻이야 다나가 떨어지다 고갈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became unstable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별표 stable이냐 unstable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들이 무거운 어떤 요소들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 별들은 천천히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어떤 무거운 어떤 것들이 계속 자기 몸에 오게 되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잖아 결국 옮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별들은요 폭발을 해버렸다고 얘기해요 뭐 할 때 그것들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게 될 때는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무거워 무거워 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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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이거야 됩니다 한마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폭발은요 Fused 융합시켰대요 뭐를요 저 무거운 요소들을 훨씬 더 무거운 걸로 융합시켰대요 왜 폭발을 해버렸으면 그 요소들이 어딘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겠지 그런 다음에 거기에 뭔가 더 붙여진다 이런 얘기에요 무거운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through them 그것들을 던져버렸대 어디로 광범위한 거리로 그냥 야 가버려라 하면서 붙어라 하면서 막 던져버렸다 이런 얘기야 여기 원즈가 가리킨게 뭐고 뭐를 대신하는데 명사고 여기서 원즈가 가리킨게 뭐고 아니요 얘가 누구를 대신하는 대명사냐고요 왜 이렇게 말이 오는게 야 이거야 자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뭐를 만들어내어 새로운 태양 시스템 즉 태양계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죠 뭐를 포함한 우리의 것들을 포함한 여기서 우리의 것은 뭐겠노 태양계 그거는 소금경 지구죠 뭐긴 뭐에요 그냥 지구에 있는 이런 요소들 이런 어떤 체계들을 포함해서 이런 태양 새로운 어떤 태양계를 만들어버렸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그닥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한 어법정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건 요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변형문제 통해서 좀 더 보고 나중에 실전체제 들어가면은 근데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6번 발표 허리케인은 허리케인 바람은 may not reach the same speed 같은 속도로 도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뭐만큼이나 토네이도에 있는 바람만큼이나 허리케인은 쉽게 말하면 태풍이고요 토네이도는 뭡니까 여러분 태풍도 도와주시는 것 잠깐만요 토네이도가 우리나라말이 무슨 뜻이야 태풍? 이거 수업 안했나? 네 이거 수업 안했나 아직? 진짜요 자 이 월드가시면 간식거리들 중에서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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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란다 회오리바람입니다 여러분 토네이도가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태풍은 어제 겪어봤잖아 태풍은 어차피 반경 자체가 되게 넓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같은 속도로 도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어제 뉴스 제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속도가 이렇게 갑자기 빠른 속도로 간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바람 스피드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은요 뭐를 일으켜요?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손해를 일으킵니다 맞잖아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글에 나와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토네이도는요 산에서 많이 나오게 들판에서 많이 나오게 들판에서 많이 나옵니다 들판에서 바람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뭉치고 뭉치고 하다보면 지형 특성상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게 토네이도예요 그 오즈의 마법사인가 그 보면 토네이도 퇴고리바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악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곳에 가버리고 막 이런거 나오잖아요 그런것처럼 휑 해가지고 넓은 들판에 쪼맨한 이런 바람들이 막 올라오게 되면서 올라오게 되면서 막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휩쓸고 막 가버리는 그게 바로 토네이도입니다 됐죠? 그럼 토네이도는 반경이 넓어요 작아요 좁아요 아 좁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나오잖아 토네이도는 좁습니다 나오잖아 토네이도는 좁아요 at its base 그것의 어떤 바닥에서 또는 기저에서 그니까 그 바탕에서는 좁고요 그리고 usually 오직 보통은요 뭐를 다루어요? 작은 어떤 영역만 다루어요 근데 그 영역이 어느정도 돼요? 1km도 채 안 되는 영역이네요 1km도 채 안 돼 자 여기 나오죠 인컴페리전 요거 연결사 하나 체크할게요 대조적으로 또는 비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거 지금 이 지문은 일단 내가 왜 별표 쳤냐면 연결사 맛집이야 아 일단 세개나 나와 자 비교적으로 허리케인은요 캠 메이저 측정되어 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1500km 와이드 까지래요 넓이가 1500km 넓이까지 측정되어 질 수 있대요 그것의 바닥이 그것의 바닥이 그것의 바닥 하는건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 영역 자체가 그만큼 넓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허리케인을 한번 했다면 그냥 작살납니다 아 진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요 또 다른 이유는 Is that 이런 건데요 토네이도는 less than hour at the most at the most 하는 말은 기껏해야 최대로 이런 뜻이야 기껏해야 최대로 한 시간 정도만 지속이 된대 지가 아무리 회오리 바람이 거의 뭐 저기 뭐야 내보다 키가 한 10배 20배가 넘어진다 넘게 나온다 하더라도 한 시간 정도 지속한대 게다가 게다가 나왔죠 연결사 평균 토네이도는 보통의 토네이도에요 보통의 토네이도는 형성이 되어지는데 상대적으로 unpopulated area 자 그러면 unpopulated area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잘 없는 그렇지 사람이 잘 없는 그래서 넓은 들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미국 남부가 훨씬 더 많아 왜냐면 미국 남부는 벌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없는 입니다 이거 사람이 없는 사람이 드문 또는 인적이 드문 이런 뜻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대요 그래서 미국 어디 나와요 중서부 지방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는요 토네이도는 보통은 doesn't travel very far 하니까 매우 멀리 이동하지도 않는데 멀리 이동하지도 않아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보시면은요 결국은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허리 다시요 허리케인이 토네이도보다 큰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는 이유 이게 주제야 알겠죠 왜냐면 또 다른 이유 얘기했으면 위에도 또 이유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유 덜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반면에 허리케인은요 can last for many days 여러 날 동안 지속이 될 수 있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 위로 여기서 오버는 뭐뭐 위로다 어디 위로 바다 위로 아시잖아요 자 이과 가는 사람들 지구학 공부하면 태풍 다 나온다 물론 지금 통학학 때도 나오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올소 또 나왔어 올소는 다른 말로 뭐랑 같은 말이야 In addition 게다가야 게다가 또한 When they reached that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은 뭐고 토네이도가 허리케인이가 정신차리세요 허리케인입니다 아시겠죠 허리가 깡통되는 허리케인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은요 육지에 도달하게 될 때 It is typically near a large costar city 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리얼이 들어갔으면 리얼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 근처니까 It is 여기서 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전형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큰 해안도시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야 마린시티 뭘 마린시티라고 얘기하면 부산이라고 하면 되지 아 뭘 이상한 소리가 만들었어 자 그래서 해안도시인데 거기에는요 뭐가 있어요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파괴될 많은 건물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요 파괴할 많은 건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번에 태풍 제대로 정말 강타 했으면요 아까 마린시티 얘기했잖아 부산의 바닷가에 그 뷰 되게 높은 건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많은 건물들이 정말 태풍이 정말 쐈으면요 그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난 그래서 있잖아요 한 번씩 부산에 저런 높은 건물을 쐬아나오면 아니 진짜 태풍 저를 쉬게 부르고 못 잘라 오죽한 거 하면서 내가 항상 걱정하거든요 높은 건물이 이렇게 얘들이 반대했잖아 그래서 뭐 그런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태풍이 아니 정확하게 허리케인이 토네이도보다 토네이도보다 피해를 많이 끼치는 그 부분은 이유에요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오잖아 100.2야 100.2 100.2 100.2라고 진짜 이 문제나는데 100.2인데 이것도 틀렸잖아 내가 하고 한 시간 산답니다 와우 승환이 맞다 승환이는 10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 그 저쪽과는 한수진 한 명 넘었어요 오 아 최저원도 남았구나 아니 저 상담은 다 모였었네 지금 오 다음주에 누구다잉 오 오 난 다 다음주에 아 항상 나는 다음주에 다음주에 누구다잉 다음주에 누구다잉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6번은 좀 출제 가능성이 없고요 오 자 7번도 별표입니다 왜 방금 뭐 뭐 어학하는데 뭐 뭐 뭐 누가 자라카드 그럼 영상 봐라잉 뭐 영상 보면 되지 임지호 헌정 영상이야 이거 어 저번에 대현이 헌정 영상이었다 근데 왜 조회수가 이밖에 안 되는거지 자 사람들은요 Tent to show their self-belief 이게 원래 빈칸살이었습니다잉 자기 믿음 자기 신념이죠 사람들은 그들의 자기 신념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있듯이야 의도가 없는거죠 자 뭐 할 때 그들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 신념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대요 자 while 다음에 인터뷰잉 들어갔다 while 다음에 ing 들어갔어요 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랑 인터뷰하는데 지원자랑 인터뷰한대요 뭐에 관해서 장학금에 관해서 장학금에 관해서 지원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동안 한 대학의 교수는요 노티드 했답니다 노트는 보통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주목했는데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데 질문에 대해서 다르게 대답을 한대요 자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answer 2 안들어갔지 맞죠 이번에 answer 동사라서 그래 여기에 2 안들어갑니다 이거 조심해라 혹시라도 이거 진짜 answer 다음에 2가 맞는지 answer가 맞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내 아까 앞에 받는 건데 the answer 거기는 2 있던데요 그럼 2 맞나봐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알겠죠 낚이지마 그래서 학생들이요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다양하게 한다는 것을 주목했대요 뭐 할 때 자 연자들 별표 when 다음에 ask 는 질문한 거가 질문 받은 거가 받은 거요 이제 지겹다 when 다음에 pp 바로 들어갔으니까 받았을 때 뭐를 받아요 미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학생들의 대답들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주목했대요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if they had achieved very high grades at school 만약 그들이 매우 높은 성적을 학교에서 받았다면 그들은 이런 말을 사용했답니다 뭐요 I am 그리고 I will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 자체가 조금 높은 성적을 받은 애들은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뭔가 딱 느껴지는 거죠 마치 내 분도 있을 때 너에 대해서 설명해봐 저는 잘생겼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조교 면접 봤을 때 자 대조적으로 내부치세요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인 학생들은요 아 나 잠깐만 이거 왜 자꾸 조중하게 생각나지 승관아 미안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 Inqualifier를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Inqualifier가 뭐냐면 수식어거든요 수식어 어떤 수식을 넣어요 As in 아마도 저는 그러나 저는 그리고 만약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이런거죠 자네는 나중에 대학가면 뭐 할건가 하면 네 병준이 같으면 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Too Much Talking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말을 막 되게 당당하면서 말 많이 하는 거야 뭐 이건 괜찮다 이거야 높은 성적이라면 근데 만약에 승관이면 어 저는 저요 뭐 글쎄요 저 그거 가면 하겠죠 뭐 이런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또 뭐를 채워요 그들의 어떤 문장들을 음 어 이런 것들로 채웁니다 계속 이제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조금 질질 끝나는 느낌이 좀 들죠 어 자 그래서 학생들 학생들 어떤 학생들 Who use the words I am and I will 또 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뭡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사용했던 학생들은 뭐를 가졌다구요 강력한 신념을 가졌대요 그건 어떤 신념인데요 They would obtain their goals 하죠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또는 얻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That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요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아니고 그냥 동격 그러니까 동격을 나타내는 절이에요 그래서 해석할때는 얘도 어차피 명사 꾸며주기 때문에 동사한 은인건 똑같아 그런데 무슨 차이가 나냐면은 뒤에 자체가 얘 주어 나왔고 얘 동사 나왔고 They are goals 목적어 다 나왔어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야 앞에 Believe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단어입니까 안보이는 단어입니까 안보이는 단어입니까 안보이는 단어죠 그걸 무슨 명사라고 해요 추상 그렇지 추상명사라 그러죠 그런데 반면에 The Others 이런 사람들은요 단순히 뭐를 희망했어요 성공하기만을 희망했대요 그러니까 성공하는건 희망했는건 맞는데 그렇지만 They didn't believe they would make it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못했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상대방이 누굽니까 낮은 성적을 보인 사람들 이것도 서술형 문제 나올 수도 있다 The Others가 가르치는게 누군지를 찾아서 우리나라 말로 쓰시오 아니면 영어로 쓰시오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시겠죠 많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전통적인 서부구 방식이라면 연속된 세 단어로 쓰시오 이렇게 얘기해 지금 방금 내가 네모 친거 연속된 세 단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짝대기 그렇죠 짝대기는 무조건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짝대기는요 그래서 요까지 같이 가져야 돼요 Relatively까지 요까지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찾아서 쓰라 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십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 마지막이다 자 잠깐만 끌게요 자 갑니다 목소리 왜 이래 이거 자 By the time 끊어주세요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 또는 뭐뭐 할 때쯤이면 당신이 도달했을 때쯤이면 성인 성인에 성인에 도달했을 때쯤이면 3년 뒤에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4년 뒤에 얘기죠 성인시까지 해야 되니까 네 네 무슨 이상한 춤추는 소리 아니 마시고요 자 이때쯤이면 여러분들의 뇌는 여러분들의 뇌는 발달되어져 있대요 Millions of Neural Pathways 하니깐 수백만 개의 Neural Pathways 그러면은 그 신경 통로 그니까 신경 연결 통로로 아 연결 통로가 발달되어 있을 거랍니다 그럼 이 통로가 어떤 통로냐 That 뭐뭐 하느니죠 도와주는 뭘 도와줘요 당신이 정보를 처리하도록 어떻게 빨리 그 다음에 또 뭐 해주도록 Solve familiar problems 친숙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Execute familiar tasks 친숙한 어떤 일들을 execute 하게 해주니까 결국은 뭔가 수행하도록 이런 뜻이에요 뭐와 함께 With a minimum of mental effort 하니깐 최소한의 장신적인 노력과 함께 친숙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해주는 이런 수백만 개의 신경 연결 통로가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니네가 성인이 되면 웬만한 문제 그냥 해결 가능하다 이 얘기야 오 알겠죠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뭐가 나와요 친숙한 친숙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배 아프면 어디 가야 되노 병원 병원 가든지 화장실 화장실 가든지 약국 가든지 똥 싸러 가든지 다 하면 되잖아요 이런 해결책들이 다 익숙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화장실 가고 이러면 되는 거란 말이야 감기 걸리면 뭐 하면 돼 병원 가든지 약 먹든지 아니면 자든지 그러면 되잖아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성인 이전에 다 겪어왔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사실 이거는 이쪽으로 후보는 좀 가능합니다 이것이 큐틱하는 거 왜냐면 앞에 엔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병렬 구조의 의도로 출제는 가능합니다 얘가 답이라고는 말 뭐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병렬 구조 문제의 의도라면요 야랑 이제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아가 너무 멀리 있어요 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니네가 어른쯤 되면 니네들의 뇌는 수백만개의 신경경로로 발달되어 있는데 이 신경경로가 뭐하는 건데 느그들 어떤 그 정보를 처리하는 걸 빨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친숙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친숙한 어떤 일들을 뭐가 없이 최소한의 어떤 정신적인 노력 아니 다시 할게요 최소한의 정신적인 노력과 함께 일을 실행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얘기야 됐죠 내 방금 해석법 이렇게 해도 된다 여기까지 딱 끊어놔 놓고 그 다음 뭔데 아 야가 이런거래 이래도 되잖아요 니네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 맞죠 서술형 문제로 내지 않는 이상 근데 이 문제는 서술형 안 낼거야 아니 복잡한 구조가 아니잖아 이거는 어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항상 항상 스틱투 덜펼칩니다 스틱투 스틱투 무슨 뜻이요 스틱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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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야 붙이다 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요 어디 어디에 달라붙다 오 또는 뭐 뭣을 고수하다 스틱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동사로서 어디에 둘러붙다도 되고 명사로 얘기하면 그 이름이 막대기야 막대기인데 똑바로 고다진거 막대기에요 나뭇가지 이렇게 막 있는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람의 성격을 갖고 막대기 같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거야 아 그치 쥿돼있는거죠 나쁘게 그냥 꽉 막힌거고 맞잖아 난 무조건 짬뽕 이런거랑 똑같은거야 아시겠죠 어 누가 국밥집에 갔는데 짬뽕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되지 자 그래서 이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 조금 정리할게요 그 다음 cling to hang on to 그 다음에 other here to 내가 이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은 지문 바뀌어서 다른 단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 말고도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other here to 하는거는 원래 이게 어원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클링하고 행온은 뭐냐면 어디에 매달려있는거에요 요즘 그런거 하는건 모르겠다 여학생들 그 요즘 그런거 안하지 체력장 있는거 안하잖아 교략 아니에요 네 체력장 교략이 아니구요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뭐 하는건데 남자들 뭐 뛰고 팔굽혀펴기하고 뭐 이런거 하고 여자들 철봉을 오래 매달리기 이런거 있잖아 이러면 이게 클링투거든요 이게 계속 매달리라 그 얘기인데 얘를 끝까지 매달려있으면 얘는 철봉에 계속 고수하다 그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스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스틱이라는 단어에다 ER 들어가면 무슨 뜻이야 스티커 스티커 접착제 그겁니다 아시겠죠 어 다른 말로 판박이 카기도 하잖아 그치 어 그래서 to라는 단어는 어디어디로 향해서 to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자 근데 계속 가볼게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잘 run 한 path path 를 고수한다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잘 짜여진 잘 짜여진 또는 잘 짜여진 다른 말로 흔한 이렇게 흔한 길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요 주고 있지 않대요 여러분들의 뇌에게 뭐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 자극을 주고 있지 않대 해석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뇌에 하는거 여기는 간접목적은 IORUS 에게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뒤에 나와있는 명사인 The Stimulation 을 을 해석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극은 자극인데 무슨 자극이야 그것이 필요로 하는 자극이죠 뭘 필요로 하는데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야 하는데 필요가 되는 그러한 자극들을 안 준다 이런 얘기야 배경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건 어느 글인지 기억이 안난다 자 야생동물하고 야생이 있는 들개하고 애완동물 개하고 누가 머리가 똑똑해 들개 들개 왜요 살아남을 줄 아닌가 어떻게든 찾아서 직접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뇌가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야 근데 애완동물은 뭐야 주면 먹으면 되고 자라카면 자면 되고 똥 싸면 누가 치워주고 이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뇌의 어떤 그 회전율이 좀 떨어진다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보세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만 여러분들이 뭔가 활동을 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뇌에 돌아가는 어떤 자극들은 많이 안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야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나야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요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이런 자극들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내용은요 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 잘해야 됩니다 얘는 뭐뭐 에게 얘는 뭐뭐 을르 왜 뭐 때문에 기부 때문에 알겠죠 밖에 김세상 더럽게 시끄럽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저기 원래 답 나왔죠 You have to shake things up from time to time 합니다 여러분은 흔들어야 됩니다 어떤 어떤 것들을 from time to time 무슨 뜻이야 이 질문이 저 인간한테 그렇게나 웃길 정도로 들리나 아 마인뿔우씨 끌어오죽겠네 진짜 마인뿔우가 뭔지 아시죠 마인뿔우가 뭔지 아시죠 자 어쨌든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요 문장 자체는요 네모를 다 쳐버리는 얘기는 하세요 왜냐하면 요지 문제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장을 문장 삽입화 시켜가지고 낼 수도 있고 이게 원래 빈칸 문제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try taking a new route 입니다 try 다음에 ing이니까 노력이가 시도가 시도 시도해 보시오 뭐를요 새로운 어떤 루트를 가져가도록 시도해 보시오 그럼 무슨 루트인데요 집으로 가는 루트죠 어디로부터 일터로부터 쉽게 말하는거야 퇴근할 때 새로운 길로 한번 가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한번씩 퇴근할 때 그러거든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는 뭐 직장이 되었든 아니면 식료품 가게가 되었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visiting new places on the weekend 주말에 새로운 어떤 장소를 가보거나 아니면 또 뭐를 해봐요 reading different kinds of books to keep your brain challenged 지금 여기서 잠깐만 여기 지금 taking 들어갔잖아 여기 visiting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또 내가 reading 여기 들어갔잖아 이거 병렬구도 체크해 놓으세요 아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집이나 아니 집이란다 직장이나 아니면 식료품 가게로부터 집으로 오는 새로운 어떤 루트를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주말에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당신의 뇌가 아 뭐 이 기노 이거 예상되지 못한 정보와 경험과 함께 도전을 받게 되는 당신의 뇌가 도전을 받게 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 보려고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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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요렇게 해보세요 됐죠 바보이 됐나 예 순간 3초간 생각할 때 지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여기서 뭔가 따질 것 같으면 선생님이 또 이 펜을 머리잡고 헤딩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예 요거 법칙 하세요 챌린지드 챌린지드는 도전을 받는 그러니까 뇌가 도전을 받는다는 얘기는 뇌가 자극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인생에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책을 읽을 때도 여러가지 책들 뭐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 겁나게 많이 읽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계발서만 겁나게 좋아하다가 한 번쯤은 시를 읽거나 소전을 한번 읽어봐 그러면은 세상은 약간 달라지게 보인다 이런 얘기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계발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나는 자기계발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계발서는 지리들이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맞잖아 그래서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활동들 제일 고스타일 예상문제 하나 해줄까 이러한 활동들이 뭐 얘기하는 건지 우리말로 쓰시오 그럼 이거 다 해석해야 돼 오 이게 제일 고스타일이야 어 쉬운데 비참해 쉬운데 해석 똑바로 안 되면 다 틀린거지 어 아시겠죠 이거 별표 하나 참아 놓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은 꾸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꾸습니다 일상 요것도 체포하시고요 그리고 챌린지 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뭐 하도록 사용하고 발달시키도록 뭐를 새로운 뇌의 경로를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뇌의 경로를 뭔가 사용하고 발달시키게끔 도와준대요 8번도 별표 치세요 얘도 출제 강해선 어 높다 자 그래서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시간이 나면 요거를 어 한 문장씩 다 떼어내가지고 그거는 내가 할 생각이에요 프린트로 따로 좀 해석 연습할 수 있게 내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업법 정도 선택형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좀 해볼까 싶고 아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좀 특별히 좀 쉽게 나갈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내가 이거 단어 좀 크리카 올렸거든 다 싹 떠요 개수가 약 한 200개야 어 여기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내가 다 편집 다 해놨기 때문에 그 크리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나중에 프린트 필요하면 따로 얘기하세요 크리카 단어 단어는 미친듯이 할거니까 era